근데 우리 셋 다 약간 그게 있다 손 다 조그만 애들 손 잡고 발 작은 애들 똑같애 똑같애 발 똑같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손 넘지 말자 꼼지랑 꼼지랑 양원수부터 넘었어 양원수부터 넘었어 상관없지 나랑 똑같으니까 나랑 같은 과 둘이 같은 과구나 커스팅한 냄새가 나요 아 디스커스팅 둘이 안 닮았다고 생각해 둘은? 너랑 나 닮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뭐 만화 그건 닮은 것 같고 피지컬은 아니고 피지컬은 절대고 ㅋㅋ ㅋㅋ